유경원, 인민야의 증상장, 만수교 청량금정점 등 수많은 인민공사기지들의 간판 도안들과 학생교공 도안들 등 600여자매 도안들이 전시되어 경애하는 원숭길 지난 한 해 동안에 만도 나라의 신흥산업미술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큰 힘을 가고를 바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경사스러운 태양전을 맞으면서 진행되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에는 산업미술창작사, 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창작단이들과 교원 학생들이 창작한 160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산업미술 도안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이러한 훌륭한 도안들로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전시된 산업미술전시회